없습니다. 아반도에 이어봤어요. 빠른 타이밍으로 3점을 쏘기 때문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분 리그 1위에 올라온 울산인데보비스고요. 아반도 정리를 쐈어요. 아반도의 자유투. 부담스럽기 마련이거든요. 부담스럽죠. 왜냐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즌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3점골 적중시켰었던 나브리안토스였습니다. 최진수 3점 길었어요. 신민석 맞춰서 내보냅니다. 아.. 이만 좋죠. 슈터답게 슈터 자신게 쏘고요. 이런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진수 선수가 조금 멈칫멈칫하는 등량이 있거든요. 오! 구패스! 조합 패스! 크릴드 차량주의 석전!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 필러를 하나 제조해내고 있는 두 선수. 맞습니다. 문성권. 이후에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신민석이 긁었어요. 일어나는 독, 아바리안토스 소년단에 그리고 슛이나 패스하기 전까지는 드리블을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아, 지금은 프림솜과 수류가 좋았네요... 여기서 그러나 파울이 선원됩니다. 가반도 빠르게 속도를 높입니다.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았겠죠? 아, 오랜 토스! 목수가 쏩니다 테이블 콜라 뭐 전역 시절 감독할 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즌 전에 KBL도 그 좀 농구가 좀 더 관중들한테 흥미를 줘 김용선수가 쐈습니다 오! 공룡인데 던진 영양이보다는 저거를 준 영빈이 잘못이 크죠 그렇죠 고! 초ього투투샵 이국peł이 들어가면 투포지션 게임 최진우 랑패스, 계니지핑 스태페트 오오오! 한승인 선수가 지금 타이밍은 따라가면 안 되죠? 지금 완전히 놓쳤겠죠? 그렇죠? 옆으로 대주었습니다. 아바리아노토스가 쏴았어요! 습불리스 깔끔하게 마무리됐구요. 그리고 지금은 석점쌌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수의 석점! 빠르게 공격해야 되겠죠 최진수의 마무리